우리 민족이 우아과학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이륙한 귀중한 성과 경험들을 털어놔고 우아과학기술이 결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당도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. 인민을 위한 봉사시설과 대기념비전 찬전물이 연일에 붙어서는 평양의 모습은 세인을 견딱게 하고 있습니다. 해군 적개해군 단계없이 걸거리되는 보상처리지를 실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보상처리지의 첫 번째 특징은 평등하고 전반적이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.